15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화면을 보니 왼쪽에 어떤 문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는 이 단체의 여운형이 1918년 11월 미국 윌슨 대통령의 특사에게 보낸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여운형 나오면 조선공동맹이나 조선공국준비위원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건동 아니면 건준인가? 라고 하면서 쓰려고 했는데 1918년이라고 해서 좀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아 그때 그 40년대의 시기나 광복 이후의 시기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요 더 읽어보니까 여운형은 편지에서 억압통치에 놓여있는 한국인들의 호소에 귀 기여를 해달라고 요청했대요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이 설립한 이 단체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재창을 계기로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알리고자 하고 또한 김규식이 독립을 요구하는 외교활동을 펼치도록 했대요 자 이 문제는요 산문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운형 나오고 독립운동 하면 건동? 건준우? 아니면 현대사와 관련된 좌우업장 운동이 많이 나왔는데 상하이의 독립운동단체? 그것도 1910년대 후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재창은 사민운동 관련해서만 나온 거 아니야? 하면서 헷갈려한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를 펼치면요 이 부분에서 김규식을 한국대표로 파견을 했던 단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열린 파리 강화에 의해 김규식을 파견했던 신한 청년당입니다 보통 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는 엄청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 시기면 파리 강화에 관련해서 민족자결주의 때문에 사민운동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입신으로 수립됐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등장했지?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우리가 내신으로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이 신한 청년당과 관련된 인물은 맞지만 사실상 여기서의 결정적 힌트는 김규식이고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재창을 통해서 아 이거 파리 강화 회의 때 모습이구나 라는 점을 캐치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출제진 분들이 살짝 어렵게 나올 문제가 하나 정도는 있을 거야 라고 9월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에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문제 있죠? 신채호 그 문화사 파트 있죠? 책을 알았어야지 그들의 저서를 파악해야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살짝 지역적인 단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한청정당 또는 신한청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대요 만민공동회 개최한 단체는 독립협회죠 지워주시면 되고요 2번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대요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한 것은 애국개문운동 단체 중에 하나였던 보안회입니다 일제 요구를 저지한 거죠 2번 지워주시면 되고요 3번에 파리 강화 회의에서 회의에 대표를 파괴돼요 이 대표가 김주식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동학교조의 신원운동을 전개했대요 이건 뭡니까? 교조 신원운동이죠 그러니까 4번 지워주시면 되고요 5번 고종강제퇴위 반대 운동으로 해산됐대요 바로 애국개문운동 단체 중에 하나였던 대한자강회였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요 신한 청년에는 만약에 모른다 라고 쳤을 때 시기별 힌트는 충분히 나왔었죠 특히 민족자결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아 세계자단이 이후나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1, 2, 4, 5가 너무 그 시기와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우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9월 모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해가지고 한국산 때 왜 어렵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이니까 특히 수능에서는 9월처럼 당황하지 말고 이러한 낯선 지문이나 힌트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고득점 맞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